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비슷해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저마다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 특히 유럽 선진 국가들을 볼 때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제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치 고수해야 될 가치와 실용적인 이득 사이에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나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실 이런 부분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문명 국가라면 선진화된 국가라면 마땅히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부분을 서슴지 않고 단행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잦습니다 4월 5일자 조선일보에는 이재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과 장모네 석좌 교수가 공동 집필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유럽의 선택에 관한 칼럼입니다 제목은 유로스코프 유럽 신장 사태에 대한 미중 줄타기 끝 미와 인권 동맹 가속이라는 우리가 지금 중국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선택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된 칼럼입니다 칼럼이 길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다스토막으로 나누어서 작은 소주제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럽 줄타기 외교하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는 와중에 유럽은 줄타기 외교를 그동안 시도해왔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둘째 교육국이었고 또 양자간 투자도 관목할 만큼 그동안 큰 성장을 이뤄왔다 유럽 국가들의 최대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공조를 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다 2020년도 12월 30일 날 7년이나 끌어왔던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포괄적 투자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유럽의 줄타기 외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이 협정을 통해서 EU는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또 중국은 미국과 유럽 간 텀셀을 비집고 경제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징적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유럽 외교 인권의 발언권을 높이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인권 문제는 중국과 유럽연합 관계를 확연히 바꿔놓고 말았다 유럽연합은 3월 22일 날 중국의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 내 관련 인사와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발건하고 나섰다 주중 유럽 대사를 초취하고 유럽의 제재가 허위정부에 의한 것이라면서 경고를 날렸다 애국주의에 기반한 중국 국내 여론이 덜 꺾기 시작했고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빌미로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이 중국 내 불매운동에 타깃되었고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설명한 나이키와 명품 브랜드 버버리도 중국 내 쏟아지는 화살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됐다 이 정도 압력을 가하면 대부분 손을 들 걸로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국가의 저력이라는 게 나온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 보복으로 대응하다 중국은 신속하게 보복 제재도 시작했고 사상 최저로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정치안보위원회를 제재 대상기관에 집어넣고 관련자들의 중국 입국까지 막았다 유럽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가장 높은 명성을 또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기관에 대한 제재는 유럽 내에서 외교적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럽 보편적 인권을 선택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서 유럽의 외교적 균행출을 미국 쪽으로 돌려놓았고 중국이 거칠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유럽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방위비 분담, 나토 체제, 이란 핵협정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인권 문제에 보폭을 맞추며 대서양 동맹 복원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함의 주요 회원국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 공조를 천명하며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굳히고 있다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인권 문제는 기존의 유럽과 미국과 대립했던 이라크전이나 화웨이 5G 문제와도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은 유럽이 오랫동안 강조한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보호와 더불어 외교의 중심축이었다 제 간단한 해설을 더하면 특히 인권 문제에 관해서 유럽연합의 선진국가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죠 이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아시아권 국가들이 어느 정도 물질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보편적 가치의 준수와 유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인권이 새로운 외교축으로 등장하다 국제사의 새로운 인권 외교축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과 홍콩 미얀마 북한 등 주요 인권 침해국들과 대한 가치 공유 동맹이 가시화되었다 상황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그간 해피온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국 외교의 아클레스군이 될 수도 있다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외교 전략도 이제 입장을 더 명확히 알 시점에 도달했다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오히려 인권과 법치 비확산이라는 가치의 차원에서 더 완강한 유럽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새로운 범동맹 외교의 털이 절실하다 거기에 갖춰졌을 때 중국에 대한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장문의 그런 공동 칼럼 요약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처럼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이번 조치를 취하면 물론 또 유럽연합은 또 공동포조를 취할 수 있는 회원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국제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신리와 가치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합하고 조정해 나갔냐는 부분은 우리 외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문정부 들어와서 이런 저런 그런 혼재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한국에 외교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한 국가가 물질적인 그런 번영도 참 중요하지만 소위 자신들이 준수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영국은 그런 국력이나 이런 면에서 또 자국 기업들이 감내해야 될 피해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당하게 신장 문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명국가로서는 이것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결기와 용기가 참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유럽 시각에서 현재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글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